이것이 귀장 가게에 있는 책인데 이게 열 책입니다. 지금 9번으로 되어 있는 게 구책인데 이렇게 표지가 우선 되면 어떻게 해요? 요만의 속지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표지가 있어요. 상품사항. 근데 이게 우리가 뭘 모르냐면 이게 구책이면 50번은 구책이라 했으면 요 자체가 책임입니다. 하나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요렇게 여기 모르는데 한 50번에 한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요거는 이 책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2번이라고 하죠. 2번이란 말은 잘못 쓰는 겁니다. 왜 3국사 50번인데 2번이란 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책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과 권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니까 구책이다. 50은 구책이다. 그게 한 질이다. 이걸 모르니까 책임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하게 3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스스로 외명하고 대체사물이라고 노력하지 않았던 이 결의 부치에 참된 역사 복원을 통해 환불된 자아의식을 일깨우자고 토로해 주신 오재성 선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쉽게도 저희에게 주어진 강연의 시간이 기지 않아서 원래는 강연 후에 여러 대민들과 오늘 강연자이신 오재성 선생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필요한데 주어진 시간이 오늘 저희가 11시 20분까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마칠 수밖에 없어서 대신에 오늘 입구에서 배부해드린 오늘 강연의 책자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면 매주 토요일마다 동작부 34가 우리 역사 연구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역사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역사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우리 역사 연구원에서 강의가 역사 강의가 있으니까 그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고 토요일날 우리 역사 연구원에 내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는 이것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